엇! 야!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 어머 꾸물럭꾸물럭대 엇! 자! 엇! 야! 오케이 내 캐거 나 여기 안에 들어갔어 헐 나 여기 안에 들어갔어 합체 됐어요 합체 근데 죽은건 아니야 스토리 진행이 헉! 야! 내가 이거 움직일 수 있어 으악! 야! 내가 이거 됐어 아니면 내가 안에 있어서 헤엄치는건가 지금? 이거 빼.. 이제 빼야되나? 맞네 야 이거 지금 야아아아 우와아 좋아 우와 이제 와아 대 박이에요 으에에에에 잠깐만 여기 밝은 데서 한번 봐봐야겠다 와아 완전 징그러워 대박 화장실 갔다올게요 oda 2 3 5 5 5 5 5 5 6 6 7 8 8 9 9 10 10 10 11 11 13 14 14 14 15 15 추천은 했겠죠? 네 추천하시고 싶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어어어어어 개에..박 걍 다 부수고 다녀 이제 이걸로 못 막는다 나를 나를 이걸로 막을 수가 없어 영망진 링견들 일로와 일로와 내가 다 잡아먹어버리겠어 이리와 자 들어와 자 들어와 야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?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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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점령하는거야 야 나 행가래 해줘 행가래 해줘 행가래 행가래 자 잘들러 자 하나 하나 두울 아 잘했어 잘했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날 막진 못한다 이리와 다 부셔버리겠어 다 난장판 만들어버리겠어 이리와 니가 올라갈거야 어 안되네 아 저거 가져가야겠다 가져오는거구만 부수기만 하는게 아니라 주인공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구요? 뭐 원래 그대로인데요 네 내 눈에는 그 귀여운 주인공이 맞는데 얼마나 귀여워 지금 얼마나 귀여워 말랑말랑 정말 귀여운데 자 이제 이걸 밟고 올라가는거야 알겠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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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뇌는 내가 하나야 너네가 뇌 쓰지마 내가 뇌 쓸테니까 오케이? 자 가자 가자 아시다 와아 이쪽 하나 떨어졌어 일로와 일로와 난리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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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그래 이런 실험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가 사장이야 일로와 왜 이런 실험을 주도했어 왜 이런 실험을 주도해 건방진다 다 씹어버리 다 씹어버리겠스 어 오 으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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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들고 다니는거 봐 하하핳하핳 자 이거 부술 수 있겠지? 준비 시이이 작! 아 저 위에 버튼이 있구나 저거 누르는거구나 오케이 어 강아지 너네 일로와 너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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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들 건방은 강아지들이 날 그렇게 죽여? 너네 날 못죽여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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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와봐 와봐 한번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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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까처럼 못쉽겠지? 어? 맛없어 보이지? 이 자식들이 이걸 밟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밟게 하지? 이걸 어떻게 밟게 하지? 아 막대기?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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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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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 말퉁말퉁거리 소 워호호. 액ler 야 무기가 엄청난가봐 벽도 부수고 난리났어 엘리베이터 타도 엘리베이터 망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지 내가 딱 부셔버리겠어 아 쟤가 나갈 것 같다 이제 좋아 뒤에 보고 이제 슬슬 눈치보고 있어요 쟤 이제 나갈 것 같애 좋아좋아좋아 지금이야 흑 흑 흑 흑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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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정이야? 아님 나고 가라는건가 여기 안으로? 여기 안으로 진짜 가라는거야? 자 간다 갑니다 오우 어후... 내가 갖고 가야할 것 같아요, 가자 어후... 어? 뭐야, 저 위에 있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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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다 내려 허허허허허허 짧네 어 짧네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나 내가? 여기 위로 갈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엔딩 분기점이 있대요 엔딩 분기점 이걸 던지라고 위로? 야 이런거도 돼? 헐 행가리 행가 행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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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완전 보스목 됐네 이제 무서울게 하나도 없다 이거 용광로 아냐? 뭐야 나 자살하러 가는거에요? 아니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자살해야 되나? 아 아 따뜻하다 아아 근데 안들어가져요 어 근데 여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왜 안들어가지지? 아 아까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라구 상자 한번 던져볼까요? 상자 한번 던져볼까요? 이거 어디에 있는 이거 진짜 더프레스트 괴물 최종단계 같애 행가리 앗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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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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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아래 좋아 좋아이지 뜨거워진 거를 갖고 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행가래 signs 와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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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!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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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라 물 안 돼 물 안 돼 다시 한 번 하나, 둘 셋 행가래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얘들아 엄청 뜨거울텐데 아아 얘 위에 올리는건가서? 하나 둘 셋 헹가리 설마 아 문이 열리는거구나 나 또 여기 포퍼라는줄 알았네 밖에 나오는건가? 근데 애들이 징그럽긴한데 엄청 순진한? 저거 뭐야? 쟤네들이 할려고하는거? 저거 뭐할려고하는거지? 저거? 저거 뭐 쟤 타이밍 재는거 같은데 지금? 뭐 할려고 있어봐봐 쟤 위에 애가 자꾸 막 쟤거 놔두려고 준비하거든? 어디 거리에 가야되나? 왼쪽에 뭐 있지않았냐고? 야아 이것도 이제 끌 수 있구나 그래 난 약했던 내가 아니야 힘 오지게 세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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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